파!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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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파 시작 쪼파 그렇죠 마지막에 웃음으로 마무리하시면 더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시작 안 아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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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처럼만 해주셔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아파부터 갈게요 시작 야 야 세파 시작 대파 세파 시작 쪼파 다다 다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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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죠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요 한 60%가 아파 죽겠네 하하하 하하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파 죽겠네 실컷이세컷 그 긴 마음을 무사히 보내시고 아이고 살았네 했는데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런데 또 어르신들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도대체 얼마만큼 아프길래 아파 죽을만큼 아파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습관으로 습관처럼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긴 아프죠 여기 관절이 뻔뻔하고 있던게 뻔뻔하게 굳어있던게 움직이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아프긴 아픈데 아파 죽겠네 우리가 죽겠네 좋아 죽겠네 미쳐 죽겠네 이게 항상 습관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자 오늘부터 아빠도 안아프척하고 어떻게 해요? 안아파 하하하하